자 오늘 저희 카페의 대박주가 엄청 많이 터졌습니다 아 이제 dsr dsr 재강 그리고 어 4,400% 인가요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초대백이 터졌던 뉴프라이드 정목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험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프라이드는요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추천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기억하기에 4,400% 4,600% 까지 강력 홀딩을 해서 대박이 터졌던 그런 종목이고 이 종목은 꼭지 목표가가 이미 쳤다 게임 끝났다 그러니까 전량 다 일단 매도 쳐라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4,400%로 거의 다 반납하고 며칠 전서부터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 잠시 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뉴프라이드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4,400원의 추천 의견 드려서 대박이 터졌던 그 분석 시험 정보 자료 여러분들한테 잠시 후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페 처음 이 동영상 보시는 분은요 4,400%라고 그러면 이거 있을 수 없는 분석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종목을 4,400% 오를 때까지 강력 홀딩을 했었던 그 수익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낱낱이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카페명이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동영상을 보시면 그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앞으로 저를 믿고 따르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저로 인해서 10배 100배 재산이 늘어나는 그런 있을 수 없는 그런 수익률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앞으로도 겪게 될 것이다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가 맨 위에 상단에 나옵니다 자 지금도요 저희 카페에서 왼쪽에 보면 목표가 100에서 1000% 추천주 카테고리가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1000% 예측하고 있는 1000% 오를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이런 종목이 아직까지도 100개가 여러분들을 바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뉴프라이드를요 제가 이때 당시에 여기입니다 자 2014년도에 이 구간에 지금 1년이죠 1년 2014년도에 추천 의견을 드려가지고 1년 딱 1년 한 1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이런 종목을 너희들이 저희 카페 회원님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믿고 이런 종목을 너희들이 지금 돈이 없다라고 해서 인생 비관하지 마라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밖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든 건축 현장에서 내 몸뚱아리를 팔아서 하루 일당을 받든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1년 동안 열심히 저축하듯이 주워 담아라 주워 담으면 1년에 3000만원을 저금을 했다라고 하면 저축하듯이 주워 담았다면 이 종목은요 3000만원이면 4억이 넘게 4억이 뭡니까 3000만원에 1000%만 해도 3억인데 한 십몇억 되는거죠 4400%니까 한 10만원 5억 되네요 쇳보건이 이렇게 터지는 겁니다 자 뉴퍼라이드 제가 이때 당시에 이 종목을 왜 바닥에서 대박이 터질 종목이다 3000% 4000% 있을 수 없는 수익률을 두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는가 그 근거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다산과 꼭지 목표가를 최소의 비용을 받고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다 고점에 물리신 분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고점에 물려가지고 마음고생하시는 분은 몇만원 아끼지 마시고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면 제가 이 분석시황 정보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다 제공해 드립니다 저로 인해서 인생을 바꾸고 싶으신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런 꿈의 수익률이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안내 말씀드리고요 바로 여러분들한테 뉴프라이드 시황 분석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카페에 오시면은요 잠시 돌리도록 아 그냥 바로 그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프라이드 제가 미리 이렇게 검색해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980% 수익 중 2015년도 9월 13일 자 뉴프라이드 잠재자산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죠 잠재자산 잠재자산이 왜 중요한가 잠재자산을 보면 대박이다 아니다 하는 이 잠재자산을 보면 결정이 난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을 배우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주시시장에서 절대 작전세력들한테 눈탱이 안 당하고 그리고 대박이 터지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다 저한테 비법을 전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주시시장에 돈을 벌러 왔는데 고기 잡는 법을 모르면 어떻게 돈을 벌겠는가 제가 이때 당시 뉴프라이드를 추천을 드렸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저희 카페에서 분석시장 정보자료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이 종목을 추천을 너희들한테 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그래서 이 종목이 자그마치 4400%가 터진 겁니다 4400%인데 4600%인지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요 저희 카페 왼쪽에 보시면 왼쪽에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거 뭐가 이거 카페가 이게 뭐가 잘못됐다 아 잠재자산 정보네요 이 왼쪽에서 보시면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이 있습니다 이 500탄 모음집 메인 왼쪽에 이렇게 클릭을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그러면 이 500탄 모음집을 클릭하시면은요 여기 뉴프라이드 쌓아 그죠 4400%가 아닌데 제가 이거를 확인을 안 했어요 제가 알기에 4400인가 4600인가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워낙 많아서 뭐 보통 제가 추천하는 종목이 이 500개가 500개가 다 최하 500% 400%서부터 1000% 2000% 터진 거기 때문에 워낙 많습니다 168탄으로 동영상이 다 녹음이 되어 있고요 자료 들어가서 다 보시면 됩니다 아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요 뉴프라이드 980% 잠재자산이 여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자 뉴프라이드 137% 뉴프라이드 상한가 72% 자 뉴프라이드 143% 98% 그 다음에 뉴프라이드 주가 예측 정보 여기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요 뉴프라이드 주가 예측 정보 해서 분석 시황 정보 자료가 이렇게 낱낱이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셔 가지고 강력 홀딩 하시면 인생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자 거래량이 터집니다 매수하실 분은 손저가 잡고 들어가십시오 450원 자 980% 수익 중입니다 4300원을 넘어서고 지지를 하면 5500원 6400원까지 일단 홀딩해라 5500원에서 6400원을 돌파를 하면 일단 1차 수익 실현을 하십시오 강력하게 돌파를 하면 홀딩하는 겁니다 자 위 분석대로 움직이면 홀딩하십시오 대박 수익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두번째 전략입니다 6400원을 넘어서고 지지를 하면 홀딩 1차 꼭지 보표가가 쳤습니다 상한가 1453% 수익 중입니다 오늘 종가를 지지하면 홀딩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홀딩의 띠이 어떻게 됐습니까 3922% 수익 중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현재가를 지지하면 추가 반등이 다시 강하게 옵니다 홀딩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 종목이 4660%의 저희 카페 베스트 1위 수익률입니다 자 이 종목이 오늘 기술적 반등이 이번주 내내 계속 왔죠 근데 제가 이거를 공개를 하지 않고 오늘 다시 오늘에서야 제가 공개를 하는 이유가 있다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요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십시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대박 종목이 아직까지도 저희 카페에 100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급등 종목을 지금 올라타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돈이 되는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하셔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워낙 많이 빠져서 지금 반등권이 지금 오고 있는데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 잘못 들어가면 여러분들 곡소리 난다 조심하십시오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 인생을 살고 싶으신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생이 달라집니다 제 인생이 달라집니다 제 인생은